안녕하세요 돌씨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독스의 AD200입니다. 제가 로케이션으로 사용하던 AD360의 배터리와 콘덴서가 맛이 가서 이렇게 새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가우라이트에서 뽁뽁이를 넣어줬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조명이잖아요. 음 역시 안 넣어줬습니다. 뽁뽁이 없습니다. 가우라이트는. 뭐 고장나진 않았겠죠. 자 그럼 박스를 꺼내서 계속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녕. 자 박스 외관에는 AD200의 제품 사진이 있습니다. 일단 벌브 헤드가 장착된 상태로 나와있고요. 측면에는 기능이 간단하게 아이콘으로 되어있고요. 뒷부분에 액서서리 같은 게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링으로 밀봉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여니까 QC 패스 했다는 쪽지와 함께 이건 이제 액서서리에 관련된 카탈로그고요. 품젤보증서도 있고요. 매뉴얼은 한글 매뉴얼이 있고 영문과 중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식 수입돼서 한글 매뉴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하드한 파우치 같은 걸로 제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실리카겔이 들어있네요. 음 그럼 이렇게 일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다 꺼내봤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AD200의 파우치는 중국제 사진 장비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미 하드 케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내구성은 갖추고 있어 보입니다. 상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거나 스트랩을 연결해서 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벨트를 끼울 수 있는 슬리브가 있는데요. 누가 벨트에 멜까요? 지퍼는 한쪽으로만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퍼에 열어주면은 AD200의 모든 구성품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자 이 뽁뽁에 들어있는 것이 궁금하시죠? 포장 박스에도 없던 뽁뽁이. 바로 엄브레일러 홀더입니다. 이렇게 노브를 돌려서 열어주면은 이렇게 스픽옷이 빠지는데요. 스픽옷이 독특한 게 나사가 있는 스픽옷도 있고 아니면 일반 모노헤드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일반 스픽옷도 있습니다. 물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쪽은 이제 조명 스탠드를 잠궈주는 노브고요. 이건 이제 각도 조절용 노브인데요. 네 굉장히 뻑뻑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자코드입니다. 돼지코 충전기에 쓰이는 팔자코드. 그리고 이것은 AD200용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보호캡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AD200 배터리용 충전기입니다. 단계별로 LED가 표시되고 미끄럼 방지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딱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벌브 헤드용 헤드입니다. 원래는 이제 조명의 발광 램프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요. AD2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 유리가 있기 때문에 만져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에 맞춰서 이 접점들을 끼워주면은 장착이 모두 끝납니다. 이건 이제 벌브 헤드를 쓸 때 이걸 사용하고요. 그럼 이제 AD200을 꺼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플래시 헤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 아래쪽에는 레버가 바로 이제 헤드를 교체할 때 풀어주는 스위치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배터리 교체용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는 싱크로 케이블과 USB 수신기를 연결하기 위한 USB 포트.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방열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스 비스토로 AD200. 반대편에도 이렇게 방열구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마이크로 워핀 USB 포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조명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잘 안 띄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피곳을 연결하기 위한 나사선이 수직 방향에 하나, 수평 방향에 하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끼우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광동조를 위한 수광 부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컨트롤 패널과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AD200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첫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hat's we will see you will see you next time on theい